안녕하세요. 섹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 매일 연습하는 악보 모음집 비브라토 기본 연습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비브라토 강의가 아직 남았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요 책을 통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비브라토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브라토 저기 자 음이 4분음표 4개가 있죠. 시시시시 이렇게 돼 있는데 템포 60 넣으시고 입으로 자 섹소폰을 풀 때 으아으아으아 비브라토 하시는 기본적인 연습이 있잖아요. 그쵸 네 이거는 강의를 좀 보시고 요거를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비브라토 원래 하신다 원래 할 줄 아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식으로 연습을 하시냐면 자 메토론은 60을 두세요. 60 자 시 신데 으아어로 해볼게요. 으아으아 아니 자 다시 해볼게요. 시다 으아으아 으아으아으아 한 마디 한 거예요. 지금. 다시. 두 번째 마디는 더블.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템포를 늘리셔가지고 템포 100까지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악보를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거 다 하셔야 돼. 여기 파셔까지 연습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기본 연습 이게 뭐냐면요. 제가 위에 그림으로 그려놨잖아요. 위에 그림 그렸는데 저 음 하나 2분음표 저 음 하나가 비브라토 8개를 넣으면 돼요 자 2분음표 했을때 자 첫번째 마디만 해볼게요 도시만 시작 도요요요요요요요시 이해되시나요? 도오오오오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제가 끊었잖아요 이거 비브라토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비브라토 실전 연습 밑에 바로보시면 도오오 미하고 미에 물결되어 있죠 그음을 더위에 비브라토로 해달라는 저 비브라토 표시에요 얘기하나요? 도, 미, 솔, 미, 솔, 미, 솔, 미, 솔, 미, 솔, 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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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저 물결이 돼 있는 부분을 비브라토로 해주시고 물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은 비브라토로 안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악보대로 요거를 연습을 해주시면 비브라토로 굉장히 빨리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 되게 많죠? 네,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락솔료 연습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악보만 봐도 다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건 악보만 보고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음직 연습 악보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링크 그 밑에 제가 영상 밑에다가 적어놓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